어느 날 눈을 떴더니 개가 되어있었다 일단 밥을 좀 먹고 생각을 더 해봐야겠다 개가 되고 크게 바뀐 게 있다면 바로 이 기둥 아 기둥만 보면 미쳐버리겠다 아우 스멜 아우 기둥 아우 아우 기둥 저 기둥도 가봐야 되나 어 어 아무튼 나는 왜 개가 된 걸까 술을 많이 먹었어 누워서 밥을 먹었어 아 뭔 손갈 아우 아로이 미용했네 개가 되고 제일 괴로운 게 있다면 바로 이 새끼 뭔 소리를 하는 뭔지 아는 모르겠다 아 바지를 어떻게 졸려입으나 그래도 출근 안 해서 좋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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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